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럴짜 이거 아저씨, 무슨 냄새나요 어? 어? 아휴, 이 어떡하든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냥 보냈어 연락처라도 물었어야 했는데 아저씨, 계산이요 어, 어, 그래 여기요, 아저씨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잘가 어, 안중이다 안중이 맞죠? 어, 안중이다 그래 안 뭐라고 했는데 안 민아야 고마워 연예인이요? 그래, 그때 왜 여기 앉아서 라면 먹던 청년 보고 네가 연예인이라고 안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 안중이요? 안중이? 그 청년 이름이 안중이야? 네 유명한 연예인이야? 발연기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도 데뷔 시절 발연기 동영상으로 검색어 1위 먹어져 있어요 그럼 배우야? 시작은 아마 가수였을걸요? 잠깐만요 음, 안중이 맞다 스틸아트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어요 아이돌 출신이지만 지금은 배우로 활동 중이에요 얼마 전에 연속극도 하나 했네요? 행복동 100일본지? 듣보잡이네 듣보잡이 뭐야? 듣도보도 못했다고요 한마디로 시청률도 존재감도 없었다는 얘기죠 음, 그래 와, 사기 그날 보니까 키가 181로는 안 보이던데 분명 2, 3cm 늘린거다 들렸네, 들렸어